수아 언니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대기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기실로 다시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갈 겁니다 5분 전에 스탠바이 해달라 하셔서 지금 카메라는 수아 언니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10시 10시 됐으니 수아상화 갑니다 드디어 생방송 니꼬니꼬 남아호소 하러 갑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우리 도리묵 캬차 여러분 저도 스텝 여러분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도 이렇게 해봅니다 안녕 여러분 여러분 바이바이